안녕하세요. 넷앱의 전현욱입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 중심의 AI 한 번에 해결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앞에서 보니까 유즈케이스나 그런 각종 모델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인프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인프라 쪽, AI 관련 인프라 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미팅 같은 것들을 할 때 쓸만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AI 스토리지를 선택할 때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 현실들을 조금 짚어드린 다음에 실질적으로 AI 스토리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넷앱 AI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고객 성공 사례를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중심의 AI입니다. AI가 이제 너무 화두가 됐고 오늘도 책 GPT나 랭기지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미 AI는 너무 화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 AI들이 조금 더 짚어보면 어떤 현상인지를 보면 조금 유명한 맥퀸지의 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제 발표 주제와 같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는 모델 중심이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는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식상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당연하게 AI를 대부분 쓰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AI들이 요즘은 MLOps가 또 화두인데 이런 MLOps라는 것들은 머신러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개발자분들이 본인의 컴퓨터에서 개발하던 단독 개발이 아니고요. 다 함께 개발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있다시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협업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들이 표준화하고 최적화하고 그게 그래서 이런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이 데브옵스의 개념이 MLOps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사실은 데이터 중심도 너무나 익히 잘 알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굳이 또 되게 심플하게 뜯어보면요. 결론은 데이터, 코드. 코드 안에 모델들이 있겠죠. 데이터와 코드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AI, 머신러닝, 딥러닝 하던 경우에는 보통은 정해진 데이터를 둔 다음에 모델, 어떻게 모델을 잘 만들까 학습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델 중심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회사들도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됐기 때문에 이 모델은 더 이상 개발할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정제하고 다듬고 모델링하기 직전에 잘 만드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결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 AI, 데이터 중심 접근법 이런 것들이 요즘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사실은 데이터라는 게 옆에 영어로 표현하면 3D라는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3D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더럽게 힘들고 위험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AI에서 데이터가 그렇긴 하지만 하지만 조금 성숙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3D는 분산되고 다양하고 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모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언어도 있을 수 있고 비전 처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동적이라는 말씀도 지금 현재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저를 보면서 검색을 하고 계실 건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흘러가면서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PC, 어딘가에 클라우드에 쌓여있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중심에 대한 그런 세션이나 강의들은 앤드류은 교수 쪽이 몇 가지가 있고 좀 이해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왔는데요. 실제 예시를 잘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강하는 그쪽에서 강철이랑 태양광 표면들을 검사하는 비전 인스펙션 솔루션을 가지고 처음에 돌려봤더니 76에서 85% 나왔고 열심히 뜯어고쳐서 모델을 해봤는데도 거의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 전처리를 조금만 바꿨더니 16.9% 최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예시를 들면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앤드류은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그냥 데이터 센트릭으로 엔터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채찌피티니 뭐 이런 초고대 AI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런 데이터 중심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AI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런 관점들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AI 좀 특화됐다 라고 하시는 질문들을 가서 보면요.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이 사실상의 표준인 엔비디아 GPU를 쓰다 보니까 엔비디아 인증이 있나요? 이 정도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AI 스토리지 레퍼런스 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AI를 좀 아신다 엔비디아를 좀 아신다 하는 분이 이 엔비디아의 GPU 다이적트 스토리지 인증을 물어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물어봐 주시는데 이런 것들만 물어보시는 게 정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에 고객사에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POC 벤치마크 했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이랑 똑같습니다. AI 인프라를 사실 때 재밌는 거는 AI 인프라를 사실 때는 제가 그냥 검증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봤는데요. 예전에는 인프라를 사실 때는 인프라 팀만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인프라 팀이 들어오시고 AI 머신러닝 딥러닝 팀이 들어오십니다. 함께 들어오세요. 거기에 보면 개발자도 있고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함께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재원 요청서 당연히 봤고요. 거기서 통과한 업체들만 들어와서 뭐 한 두세 개 업체들이 POC, BMT를 합니다. 인프라다 보니까 인프라 특유의 각종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들을 돌리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요즘에는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실제 머신러닝 자신들이 쓰고자 하는 머신러닝 모델링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비전 쪽 워크로드다 보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레슨 엔호십을 열심히 돌려봤습니다. 문제는 제한 요청받은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 아무리 머신러닝 개발자, 엔지니어가 돌아와서 아무리 자신의 워크로드보다 몇 배 많게 부하를 줘도 제한 요청서에 요구했던 성능의 10분의 1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변별력이 없게 되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조금 그렇지만 가격 얘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렇게 가격 얘기만 하는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가격이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시피 올해의 프로모션, 오늘의 프로모션에 걸려서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셨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빠진 상태에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 머신러닝 팀이 굉장히 소중한 인젠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테스트 한 번 하면 한 달을 그냥 허비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조금 다른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뭐 넷앱이 무슨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IDC 리서치 결과를 갖고 왔고요. 마침 이 IDC 리서치 결과에서도 주제가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갈 때 어떤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설문조사들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의 업체들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했던 설문조사입니다. 이 장편은 IDC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IDC 템플릿을 따랐고요. 이 안에서 딱 저희에게 필요한 AI 학습 워크로드, 트레이닝 워크로드를 위해서는 스토리지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딱 오늘 주제에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시작할 때 맥앤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클라우드, 너무 흔한 얘기들 하시고 밑에 있는 성능, 고가형성, 또 성능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쉬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성능 데이터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괄호 안에 있는 결론은 학습을 많이 빨리 빨리 찍어내서 좋은 결과를 뽑아내야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데이터 셋을 로딩을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 중요한데 그리고 쉬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MZ 개발자분들, 젊은 분들 저도 많이 고객들을 보면 대부분 30대 초반보다 어린 분들이 다 이런 팀을 꾸려가시고 팀장님도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는 AWS, Azure 구글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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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무조건 쉬워야 됩니다. 아무리 그 비용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비용이 비싸서 언프레미스로 내드려 온다 할지언정 무조건 쉬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기본이죠. 성능 좋아야 되고 가용성 좋아야 되고 확장성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너무 기본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첫 번째,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물어보는 게 30이냐? 엔비디아 30이냐? 그 30를 증명하는 게 여기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DGX 시스템을 만들면서 스토리지 업체들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DGX 서버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들을 인증 혹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7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러스터 IBM 스펙트럼 스케일 예전에 GPFS라고 부르던 것 그 다음에 MFS들 기타 등등의 솔루션들이 있고 이 솔루션이면 뭐 그래도 기본은 한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넷앱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30도 있고 문제도 됐고 두 번째로 꼭 물어보시는 거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서티피케이션이 있나요? 이것도 엔비디아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릴리지 노트에 보면 서포트 매트릭스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지원하는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GDS를 사용하시면 스토리지 성능이 100일 때 예를 쓰면은 그 엔비디아 발표같이 1.5에서 2.5배 성능이 당연히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토리지가 100이면 그러면 200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엔비디아 레벨 그 엔비디아 서버 레벨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CPU들의 부하를 줄이면서 기존의 업무들이 한 10 정도 내는 것들이 15에서 25 내는 거지 스토리지 자체가 100이면 얘 100을 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GPU 디렉트 스토리지가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아직 충분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은 성능이 스토리지 자체의 성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특정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 하는 관점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대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베이스팓, 슈퍼팟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엔비디아 NGC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쓰시는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엔비디아가 직접 서비스 해드리는 게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패키지에서 솔루션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갔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조금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이런 미팅들을 하시거나 하실 때 좀 물어봐 주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랩앱을 선택하시면요. 제일 중요한 거 데이터셋을 10TB 그냥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2초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2초면 빠르게 업데이트 데이터셋을 복사해야 되는 것은 알파로 이제는 올 플래시 디스크 SSD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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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아직은 비쌉니다. 뭐 이제 언프레미스의 가격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당장 AWS에 가서 SSD 가격을 한 번 보시면 생각보다 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넷앱에서는 이런 복제하는 기술 중복제거 압축 기술 등등을 사용해서 똑같은 복제본을 10개 사용하시면 한 복제본의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가장 소수의 몇 킬로바이트의 메타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절약도 90% 이상 절약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데이터셋 빨리 만들어 드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절약해 드립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다시피 쉬워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얘는 결론적으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뭐 주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피터에 쓰시면 되고 CLI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시는 분들은 CLI에서 그냥 일반적인 리눅스 명령어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쿠브플로우나 에어플로우들을 쓰시면 거기에 융합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어메탈뿐만 아니라요 쿠버네티스에서도 굉장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아 뭐 대단한 것도 아니래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REST API나 파이썬 SDK들을 보면 그걸 사용하려면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문서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400페이지가 넘는 200에서 400페이지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볼륨 만든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볼륨 이 정도의 API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LI도 그냥 크리에이트 볼륨 이 정도 치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들 워낙 유명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PV나 PVS들을 PVC들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쿠버CTL apply-F 파일명 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고치시면 쿠버CTL apply-F를 치시거나 쿠버CTL 에디트 그 특정 파시나 PV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죄송하지만 지금 못 알아들으셨다면 쿠버네티스를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리눅스 커맨드 nfs 마운트하는 옵션 정도의 커맨드로 제공된다. 그리고 주피터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서 그냥 API 다 필요 없고 크레이트 API 만들려는 볼륨 볼륨명 그 다음 위치만 하면 바로 만들어드리게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일반적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데요. 연봉 1억 원 그냥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연봉 1억 원 한 2, 30명 계시더라고요. 가보면 한 1년에 30억 하시는 분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토리지 가지고 데이터셋을 한 5카피 만들려고 하면 뭐 R클론도 있고 R싱크도 있고 뭐 그냥 심플하게 CP SCPC인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리눅스 커널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넷앱을 쓰신다면 넷앱 특기의 기술을 가지고 얘를 만드는데 1분이면 완벽하게 됩니다. 아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멀티 90분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하게 되시면 하지 뭐 대단한 거야 하지만 이것들이 되는 게요 중요한 게 이런 작업을 하루에 두 번만 해도 우리의 소중한 인재가 하루에 두 시간 놀아야 됩니다. 저희는 1분만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고 빨리 실험하고 또 다른 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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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빠른 빠른 실험 바로 만들어드리고 그것들을 툴킷 가지고 리눅스 커맨드 같은 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파이셜 라이브러리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쉽게 해드리려면 이런 툴킷도 좋지만 이런 베스트 프라틱스나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밴더들이 열심히 만드는데요. 네드앱에서는 단순한 그런 베스트 프라틱스가 아니라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엣지코어 클라우드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환경들 내 위에서 쿠버네틱스 위에서 거기에 쿠브플로우 혹은 에어플로우까지 만들어 놓은 베스트 프라틱스를 직접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NGC입니다. 그 NGC를 홈페이지 가면 바로 쓰실 수 있는데 언프레이미스에서 쓰시려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픈소스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은 하는데 잘 못 하시는 분들 어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가 직접 서비스 해드리는 솔루션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완벽하게 검증해서 레퍼런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떴어요. 쿠버네티스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AI 프로젝트 한다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관리까지 해야 하시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반면에 최근에 금융사에서는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백업 등에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업무의 운영으로 들어가면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중에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넷앱에서는 넷앱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함께 구매를 하시면 통합되어서 쿠버네티스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백업하고 이동하고 전체 관리하는 솔루션까지도 한 번에 해결이 된다는 말씀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든 언프레미스는 어디든 다 됩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언프레미스에 있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자유롭게 만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넷앱의 가장 근간 기술입니다. 넷앱이 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있든 코어의 데이터가 있든 엣지의 데이터가 있든 고객분들께서 개발자 분들께서 머신어닝 엔지니어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하나의 뷰로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러면 넷앱이 알아서 그 데이터들을 관리해드리고 갖다드리고 보호해드리고 보완해드리겠다는 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가 조금 남용이 되고 있어요. 특정 업체에서는 파일 스템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솔루션 이름이기도 한데 넷앱이 말씀드리는 데이터 패브릭은 같은어에서 2022년에 얘기했던 그 데이터 패브릭의 용어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통하면서 촘촘하게 엮은 다음에 하나의 뷰로 관리해드립니다. 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패브릭 가지고 뭐 어떻게 AI에서 적용하지? 결론적으로는 밑에가 다 넷앱 솔루션들입니다. 촘촘하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고객분들께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엣지 단에 있는 센서 단에서 있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하고 학습하고 디플로이하고 클라우드까지 뭐 버스팅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거나 티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역으로 클라우드에서 만든 것들을 다시 코어로 내리거나 뭘 하시던 간에 데이터만큼은 넷앱이 다 가버넌스처럼 관리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말만 하면 안 믿으시잖아요.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존슨앤존슨의 사례고요. 저희 한국분들에게는 얀센 백신으로 익숙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도미노 데이터라는 거는 AWS 세이점 메이커 같은 MLOps 툴이라고 보시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넷앱에서는 언프레미스랑 AWS에서 AWS에서 특이하게도 넷앱의 네이티브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 가지고 하이브릭 클라우드를 AI 사례에서 만들었던 거고 실제 GTC 2022에서 발표도 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뭐 필요한 것들 다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는 이 부분들보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가 빠졌습니다. 유지보수 관련된 예민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이 터졌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장비를 사시거나 용역을 하시면 나라장터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관심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유럽에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은 회사들이 한국에서 현지화 한국화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데브는 한국에 이런 한국 네데브를 만든 지 20년이 넘었고요. 이 솔루션을 하는 한국 네데브 직업만 40명이 엔지니어만 40명이 넘고 파트너는 거의 306명에 육박하는 이런 에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글에서 NFS 나스를 치시면 네데브 솔루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20분 동안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데브에서는 뭘 파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언프레미스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왔고요. 흔히 잘 아시는 네데브이 30년 전에 나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스 올플래치 스토리지부터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SEND 그 다음에 NFS 그 다음에 S3 오브젝트까지 스토리지에서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을 다양한 라인업으로 제공해되는 솔루션을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플래치 스토리지는 7년 연속 리더 자리에 있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런 솔루션을 판매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화에서 말씀드렸던 솔루션은 올플래치 솔루션이고 아까 엔비디아 DGX에 인증받은 솔루션은 올플래치 중에서도 NFS 스토리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스펙들은 아마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랑 개발자 분들은 무슨 숫자야 하고 전혀 관심도 없으실 거고 인프라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익숙한 숫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프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가장 관심이 많이 볼 숫자는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아침에도 챗GPT 얘기했고 챗GPT가 챗GPT가 GPT 3.5고 매주 초고대 AI에 대해서 특집 기사가 나오는 이 시절에 겨우 100기가바이트 이더넷 MFS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되면 엔비디아의 호퍼 A100 GPU가 나올 거고 GPU가 들어간 서버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400기가바이트 네트워크 시대를 열어갈 건데 이제 100G 가지고 뭘 할 거야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왜 설명을 하지 이렇게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사용처가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암페러 100이라는 GPU를 출시하면서 GPT 3라는 것을 소개할 때 엔비디아 DGX A100이 8개 꼽혀있는 서버를 140대 가지고 한 달을 돌리면 GPT 3가 된다. 그래서 초고대 AI 시대가 왔다라고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업무의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슈퍼카처럼 잘 아시는 NPD 밴드 기반의 러스터나 IBM GPFS 쓰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TOP500 레퍼러스 잔뜩 있거든요. 그때는 법령 쪽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초고대 AI는 기사에서도 누구나 다 알 수 시점만 다르지 누구다 다 알 수 있을 만큼 1년에 몇 건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왼쪽에 있는 고급진 S클래스만큼의 제가 차는 잘 몰라서 S클래스를 갖고 왔는데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일반 머신러닝 그 다음 AI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내대비 말씀하시고 내대비 중점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초고대 AI 하실 분들은 저기 가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것들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보면 초고대 AI 같이 라지랭기지 모델 같은 거 GPT-3 그 다음에 GPT-4.0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 1,100개 당시에 GPT-3가 1,120개의 GPU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1,000개 넘는 GPU를 단일잔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당연히 슈퍼카처럼 날라다니는 전용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저런 기능들 되는지를 항상 물어보세요. 요즘은 AWS에 있는 애저 구글에 있는 솔루션들도 저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얼만큼 된다를 물어보시는 거든요. 이런 것들을 엔터프라이즈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솔루션이 뭐냐 라는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병렬 처리가 잘 안 되면서 그래서 핑계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NFS도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실상의 병렬 처리를 합니다. NFS N컨넥트는 TCPI 세션에서 하나의 세션에서 여러 개의 연결을 만드는 거고 하나에서 16개까지 만들 수 있고 예시적인 그런 당연히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겠지만 N컨넥트 칸만 8개로 만들어도 거의 1.8배 성능이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패럴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PNFS라고 부르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메타데이터 서버가 보일 겁니다. 병렬 파일 시스템 하면 메타데이터잖아요. 얘도 동일하게 메타데이터 서버 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놈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네데베 플렉스 그룹이라고 해서 스케일 아웃 다른 병렬 파일 스토리지들처럼 노드 가지고 컨트롤러 가지고 스케일 아웃 체계 24개까지 넓혀서 큰 용량에 만들어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도 이제는 네데베넷스 쓰시면 병렬 처리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로키라고 해서 그 다음에 RDMA 기술까지도 되고요. 심지어는 GPU 다이어트 스토리지까지 되기 때문에 이슈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고객 성공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러면 그래도 소규모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해외 사례고요. 실제로 이게 탑 572등입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 드렸던 솔루션 중에 네데베 AFF A800이라는 스토리지 단 네데만으로 예전에 V100 1200개를 가지고 라지랭기지 모델을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이런 업체에서도 실제로는 한 20대에서 40대 규모면 그래도 국내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한 대만으로 잘 돌아오고 여기는 심지어 쿠버네티스의 쿠버플로우까지 쓰는 거기 다음에 여러 팀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멀티테넌스 기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대대움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A800도 남는다고 해서 A700이라는 조금 더 느린 스토리지까지도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많이 설명은 드렸는데 이건 LG 사례입니다. 실제로 구글의 앤소스라는 쿠버네티스 솔루션 가지고 하이브리드 공장 쪽에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슈퍼컴퓨팅 하실 거면 넷앱트 솔루션에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슈퍼컴퓨팅이 아닌 모든 규모의 업무에서는 이런 여러분들께서 슈퍼카 람보르기니 타실 거 아니시니까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운영하실 수 있는 넷앱 인프라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세션을 마쳤으면 합니다. 다 좋은데요. 쉽고 빠르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넷앱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